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누구도 버리게 담당한다는 게 와우 기분 완전 좋아 아침에 내가 왜 완전 좋냐면 술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이 아침 7시 반인데 어제 술 내가 너무 많이 먹었어 어제 우리 미친개하고 술을 너무 오질라게 먹어서 아 또 재밌는 얘기가 여러가지가 있긴 있는데 근데 그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리고 오늘은 그냥 예고한 대로 그 레드필 2부작의 완결 제목은 뭘로 할까 하다가 레드필은 페미니즘이 아니다 레드필은 김시필이다 뭐 약간 이런 주제 이걸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 나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저 어제 술 먹으면서 이렇게 버거킹 햄버거를 사왔거든 근데 햄버거를 그때 왜 그런지 모르는데 납작하게 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로 딱지치면서 들어왔잖아 바닥에 딱지치면서 아 저기 터졌어 이거 터졌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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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에 빨리 먹긴 먹어야 되는데 먹는 걸로 내가 무슨 이렇게 장난을 쳐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내가 참 진짜 맥도날드 되게 좋아했는데 그 이씨 빨간 머리 때문에 내가 이씨 버거킹으로 돌아섰다 여튼간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레드필은 페미니즘이 아니다 레드필은 김시필이다라는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 이야기는 내가 일전에 얘기했던 그 롱롱 스토리 레드필이 왜 쓰레기인지 알려드림 이라고 했던 내용이랑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레드필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와서 보면 레드필 코리아가 그 90점 가운데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 근데 그 가운데 있던 대장주의 몰락으로 보통 이제 주가에서는 대장주가 몰락하면 그 다음 주 후발 주자가 올라가게 돼서 반사이익이라고 하잖아 예를 들어 포스크가 뭐 글린 없으면 박살나면 그 다음에 뭐 현대제철을 먹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후발 주자가 올라가게 돼 있어 옛날에 육티브가 망하고 뻑과 갔던 것처럼 근데 안타깝게도 레드필의 몰락 이후로 그 자리를 대체할 만한 사람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뭐 딱히 뭐 레드필이 뭐 엄청나게 추악받는 존재인데 그게 뭐 나그리됐다라는 느낌보다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하나의 피로감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피로감이라고 한다면 뭐 일전에 내가 당했던 것들 나도 되게 오질라게 욕 개같이 처먹었잖아 그건 그런 것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좀 이제 레드필 이런 것들을 추앙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과격분자라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야 사실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이랑 유사한 점은 분명히 있단 말이야 이걸 심리섭 씨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 이야기에게 동의하진 않는데 근데 그 양반이 얘기했던 레드필이 페미니즘이다 라고 말했던 거는 논법이 똑같다고 이게 왜 그래요? 그거는 레드필에 그렇게 적혀있어요 이게 무한치쿠요매가 도니까 공부하고 오세요라는 페미니즘이랑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과격한 모습까지도 페미니즘이랑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레드필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야 나쁜 거 아닌데 근데 그걸 추앙하는 사람들이 온 동네방네 다 때려 부숴고 다녔거든 실제로 실제로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페미니즘도 얼마나 좋은 남녀평등이야 원래 근데 하는 짓이 다 부숴고 다니니까 이제 사람들이 염증을 느낀 것처럼 내가 렉게문이라는 표현을 되게 자주 썼거든 나도 엄청 시달렸는데 근데 그게 나만 시달린 게 아니라 일종의 그런 남성 매너스피어적인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렉게 소위 말하는 렉게면들한테 많이 시달렸단 말이야 그중에 한 명이 김간웅이라는 사람도 있고 난 실제로 김간웅 만나서 한 번 술 먹은 적도 있거든 둘이 술 먹었는데 둘이 하는 말이 아 걔들 너무 과격하다고 걔들은 따지고 보면 나 역시도 지금 보면 어반필이라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근데 뭐 그게 뭐 레드필이든 블루필이든 블랙필이든 간에 다들 이제 여러분 잘 되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 각자의 생각이 있고 다양한 생각이 공중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레드필 신봉자들의 특징은 레드필이 아니면 전부다 찌질한 새끼 야 이 찌질한 블루필 베타들 약간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가지고 되게 박역한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걸 레드필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뭐 시즈니를 종료한 다음에 좀 부드러운 논조로 간다 얘기했던 게 이런 부분인데 근데 지금 와서 내가 생각을 해보면 이 레드필 내가 근데 레드필을 왜 김시필이라고 부른 것까지는 오케이 냐고 하면 사실 이 레드필의 이론이라는 게 내가 얘기했던 거랑 내가 이때까지 그러니까 레드필이 한국의 유행이 전부터나 5년 전부터 내가 얘기했잖아 그거랑 비슷한 게 되게 많아 내가 얘기한 거랑 그러니까 그게 딱히 뭐 엄청난 대단한 지식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이 기반한 얘기들을 내가 많이 하잖아 물러서야 될 때 물러서야 될 때 물러서야 될 때 물러서면 엿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 특히 여자는 내가 봤을 때 한 번씩 보면 진짜 고양이 같아 고양이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왜 고양이 같다고 느끼냐면 고양이는 식탁에 이런 게 있잖아 이걸 떨어뜨리면 우리 복도리는 내가 화를 낸다는 걸 알아 근데 그걸 기어이 떨어뜨리거든 여자들이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슈테스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점점 악란하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 처음 이렇게 해서 참아주면 계속 이게 더 쉬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면 야 탁 잡고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면 좋대요 이렇게 얘기해줄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되게 되면 아주 잡아먹혀 있거든 그게 그래서 이게 내가 늘상 말하는 남자도 남자로서의 처세를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얘기하는 거랑 레드필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공동점이 있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봤을 때 레드필이 되게 얕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 레드필이 되게 얕은 부분들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난 얕다고 느끼냐면 뭐 예를 들면 레드필에서 가장 많이 한 것 중에서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에피파니 페이지라든 하이퍼가미라니 알파고스트 위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게 있는 건 사실이야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여자라서 있다기보다는 상황이 만들어낸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의 상황이 전도가 됐다 생각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어 그러면 밖에 이쁜 누나들이 막 진짜 나름 차려입고 와서 어봉아 돼지고기 먹고 싶어 소고기 먹고 싶어 이러면 저 소고기 먹어도 돼요 이러면 어 그래 어봉아 소고기 먹어 이러면 소고기를 막 사줘 누나들이 사주면서 그러면서 막 소주를 계속 먹어 어 어봉아 술 먹어 그러니까 고기 맛있으니까 내가 맛있어요 누나 이렇게 먹다보면 막 여자들이 어 어봉아 이러면서 갑자기 막 스킨십이 들어와 여자 누나들이 막 하면서 어떻게든 그러다 갑자기 어봉아 우리 쉬었다 갈까 이거를 여자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여자마다 여러분이 20대에 만나는 여자마다 다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 어? 여러분은 여러분도 똑같이 잰다니까 그래서 야 결혼은 상승혼이지 당연히 6강년 어디 없냐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런 여자들 중에서 진짜 이쁜 여자 몸매 세끈하고 테크닉 개 오지고 그런 누나 맞나 봐 여러분들 못 잊는다니까 이게 뭐 알파고스테라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나도 그래 나도 옛날에 만나는 존나 이쁜 애가 있었단 말이야 나도 못 잊고 있어 아직도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레드필이라는 게 미공대에서도 마이너 주류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얕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이론적으로 보기에 그리고 그걸 떠나가죠 김치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이게 심일섭 씨가 말했던 부분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 김치필이 레드필이 그렇게 적혀있어요 라고 3단 논법으로 계속 흐르게 되는데 세상에 모든 걸 어떻게 다 하나의 그런 이론에 적용할 수 있어 나도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 이걸 어떻게든 우겨넣으려고 이 이론 안에 그 인간 군산이 들어간 모든 일들을 여기 우겨넣으려고 계속 이것저것을 다 이제 둘러댄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사람은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그런 사람도 있어 안 그런 사람도 많단 말이야 예를 들어 이제 뭐 이제 방금 전 말했던 대로 뭐 상향훈이란 거 이런 거랑 거리 먼 그냥 눈 돌아간 여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어릴 땐 특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메타인지가 굉장히 잘 된 여자들도 되게 많단 말이야 많은지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다양한 인생이 있는 건데 이걸 전부 다 하나로 우겨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맞을 수가 있냐는 거지 완벽한 이론이란 건 대체 없다니까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되는 건데 이미 이런 것들을 이제 허용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굉장히 약간 좀 이렇게 좀 파시스트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결국엔 사람들이 염증을 느낀 것도 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해 근데 궁극적으로 레드필과 내가 말하는 지형점 같은 게 내가 강한 수컷이 되라라고 얘기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내가 뭐 레드필을 그 다음엔 다 보진 않았는데 롤로 토마시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나 보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했어 내가 아 레드필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나라고 느꼈던 게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 프레임이죠 에브리띵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프레임이 전부다 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 안에 레드필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그거잖아 여자에 가득 찬 그런 사랑을 받아보라고 그게 프레임이지 에브리띵 안에 또 들어가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그 레드필 얘기 중에서 부정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야 너를 만나주는 여자는 그러니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여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룰을 남자에게 적용을 시켜 야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근데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는 그 룰 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하잖아 여자한테 이것저것 좀 시켜보라고 내가 여자 만나면서 제일 신기했던 건 뭐냐면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 뭐냐면 오빠는 왜 나한테 바라는 게 없어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 그래서 뭐 시키잖아요 자기야 오는 길에 국밥 한 그릇 사 그러면 어 국밥 사라고 알았어 이러면서 공중재별 사온다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똑같이 자기야 국밥 좀 나 회장한테 국밥 좀 사라 그러니까 야 내가 네 국밥 사준 사람인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사먹으라 이러면 그거야 그거는 그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말했던 것처럼 프레임 싸움에 그러니까 이 프레임 싸움도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긴 많은데 근데 궁극적으로 여자들은 여러분을 진짜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자 그러면 진짜 오만 거 다 해줍니다 진짜 오만 거 다 해줘 그래서 내가 요새 덕무랑 술 먹고 그러다 보면 요새는 1차 술 먹고 2차를 영화를 많이 봐 계속 주구장장 술 먹었으면 1차를 술 먹고 2차를 영화를 보고 또 3차를 술 먹고 약간 이렇게 터물 두고 술 먹는데 덕무는 덕무 엄마한테 짜잘한 걸 되게 많이 시켜 그래서 이렇게 뭐 이게 술 먹다가 야 영화 하는데 영화 그러면 영화 뭐 보지 그러다가 뭐 이거 하자 그러면 바로 덕무 엄마한테 전화 그래서 어 나 지금 어만이랑 술 먹다가 영화 보러 갈 건데 영화표 뭐 이게 두 개 미친 개까지 해서 세 개 예매해줘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나중에 다 전화 그래서 어 자기야 영화가 몇 시에 있고 몇 시에 있고 이게 있는데 뭐 이렇게 세 개 예약하면 돼 그러면 몇 시 걸로 해줘 그러면 자기가 다 예약을 해서 준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귀찮을 법도 한데 덕무 엄마는 그걸 진짜 좋아하거든 그게 그래서 덕무 엄마는 덕무 아빠를 옛날부터 따라다녔어 옛날부터 따라다녔다니까 그게 되게 로맨틱한 인연인데 옛날 어렸을 때 소꿉친구였다가 고등학교 때 그 덕무 엄마가 덕무 아빠를 찾아서 왔어 찾아서 와가지고 그때 사귀어가지고 지금 아들 덕무가 중학생이란 말이야 그때부터 사귀어가지고 근데 덕무 엄마한테 이쁜 것도 겁나 이뻐 근데 그거를 꾸역꾸역해요 실제로 어 그걸 한다니까 그걸 한다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오히려 더 좋아하는 그런 것들 뭔가 시켜줄 정도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프레임이란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엔 내가 말한 것처럼 이제 남자가 사랑을 받아내는 것 안에 들어가는 기술이긴 한데 근데 결국엔 이게 현실적으로 분명히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지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방금 전 말했던 여러가지 문제점들 어떻게든 우겨널려는 부분과 그리고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극렬분자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레드필이라는 의미보다는 김치필이라는 의미가 더 잘 맞게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담으로 여담으로 제 주변에 소위 말하는 그 알파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잖아 근데 그런 애들한테 내가 한번 레드필이라는 걸 맨 처음에 봤을 때 그걸 다 보내줘 봤어 근데 걔네들 반응도 다 나랑 똑같아서 그래서 야 이거는 이거는 뭐 여자들은 뭐 그런 게 있긴 했는데 이건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다들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방금 전 말했던 상황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거든 상황이 만들어낸 부분에 대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거는 상황이 만들어낸 겁니다 단순히 경제학적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만들어내는 건데 그걸 여자라서 그렇다 여자라서 남자를 상향으로 보고 남자를 계산하고 그리고 뭐 이제 옛날에 젊을 때 알파나한테 한번 박히고 나면 그걸 못 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레드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많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반증하듯이 미국 내에서도 레드필을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인셀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이기도 하잖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서로 납득한 부분을 만들어낸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황히 만들어낸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자가 원래 이런 거다 그러면 아 그래 여자는 좀 약간 이런 악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레드필의 본질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짜잘한 것들이 아니라 방금 전 말한 것처럼 프레임 이즈 에브리팅 요기에 가까운 거거든 근데 그걸 이제 추구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꼽혀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엔 한국 와서도 김치필이다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된 게 아닐까 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리고 더불어 나도 얘기를 하지만 나도 레드필랑 비슷한 게 좀 약간 다른 게 있잖아 근데 그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매너스피어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나도 내 나름대로 이제 어반 류 어반필이라고 하나 요새 그런 얘기 한 번씩 하던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철학을 따라가든 그게 100% 맞지가 않아 그리고 그런 뭔가 나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한 것들이 있지만 공감하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경험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종합되어 갖고 여러분만의 철학으로 재탄생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만의 철학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런 지침 정도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그게 맞지 않나 내가 늘상 말하는 어쩔 수 없는 거에 분노하지 말고 좀 건조하게 바라봐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도 굉장히 장황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 할까 지기TV 아저씨 얘기할까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